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야바라밀에서 반야심경은 우리가 반야바라밀 할 수 있는 핵심의 가르침을 설한 경이라고 했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이 언덕에서 괴로운 이 언덕에서 괴로움이 다 소멸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바르게, 반야 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중생의 세간, 괴로움의 세간 이 괴로움의 중생세간을 여의고 저 해탈열반의 세계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로 말하면 중도, 불의 중도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 반야경이라고 해서 반야심경의 모체가 되는 대승불교의 처음 시작을 이끈 그런 경전이 반야경인데 반야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어떻게 반야바라미를 닦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일체의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전부 공이라고 관하면 그것이 반야바라미를 닦는 것이다. 그래요.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관하는 것 그게 바로 반야바라미를 닦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정신적,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유형, 무형의 일체의 모든 것들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진짜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실제 한다고 여긴단 말이죠. 정신적, 물질적인 것의 대표는 나죠. 나.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진짜 있어. 왜? 여기 몸이 있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일으키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 몸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 않느냐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 이렇게 버젓이 나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있다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롭다는 거잖아요. 내가 괴롭다. 내 몸이 아파서 괴롭거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할 때 그게 또 괴로움이란 말이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도 괴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있는 동안은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많은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팔고의 괴로움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사고와 팔고가 애별리고, 원증해고, 고부듣고, 그리고 오음선고인데 이 여덟 가지 괴로움을 총괄하는 것이 오음선고라고 하거든요. 즉 오온이라는 게 나를 의미해요. 나를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몸은 색이고 수상행식은 내 마음이거든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즉 오음이 치성한 것.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그 치성한 마음.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무하라는 사실을 모르는 마음. 거기에서 나머지의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애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 돈.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더 많이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니까 괴롭다. 이것도 나에서 오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고팔고로 대표되듯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의 총괄을 사고팔고라고 하는데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든 괴로움, 그 근본 원인은 나에 있습니다. 오음선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괴로움.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반야심경이 팔만대장경을 함축한 경전이잖아요. 그런데 반야심경을 함축한 구절이 뭐냐 하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하는 부분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 비추어봤더니 일체의 고통과 앵란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치유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돈이 문제면 돈을 벌게 해준다라고 하는 다양한 무슨 경제 채널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지식을 또 얻어가지고 돈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온갖 문제가 있을 때 또 전문직설 찾아가서 질문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괴로움이면 다행인데 그런 데 가서 해결을 하는데 그런 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괴로움들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깊은 오래된 지속적인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정신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거나 또 몸이 아픈 게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모든 용하다라는 것을 다 찾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펑펑 울면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동안 돈은 돈대로 수억을 날렸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치고 그곳에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뭔 도인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추행을 하거나 혹은 매주 찾아오라고 해서 그 2시간, 3시간 거리를 매주 얼마씩 내면서 찾아가서 하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다쳐버렸다. 이분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지간히 들어볼 만한 모든 것을 다 가봤어요. 대체 의학 관련된 곳들 심지어는 어떤 점을 보는 데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적인 도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다 찾아다녀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결이 안 났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좀 삿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저마다의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그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치유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100가지, 100만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100가지, 100만가지 치료해 주고 해결해 준다는 것을 다 찾아다닐 수 있을까요? 된 듯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이건 해결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평생토록 끊임없이 괴로움의 반복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어디서도 해결해 주겠다고 한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절에서는 이 절에서는 너무 배짱 있는 말을 해요. 절에서 스님들이 저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깜짝 놀랄 정도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괴로움의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괴로움의 뿌리를 해결하고 나면 일체 모든 괴로움을 다 쉽게 말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거든요. 도노. 뭘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너무 어찌 듣기에는 너무 거만한 얘기같이 느껴져요. 불교는 뭘 믿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부처님께서 이 길은 불사의 길이다. 이래서 했어요. 불사의 길. 죽지 않는 길이다. 이 소리예요.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본래 생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다. 즉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온갖 잡다한 허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 생사를 해결하는 공부라고 한단 말이죠. 우린 누구나 지금 당장 행복감, 달콤함에 빠져서 내가 죽는 일이 생기겠어? 그건 아직 먼 일이지. 내가 갑자기 말기한 판정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 모든 실질적으로 늙고 라고 안 합니다. 그 나중에 일이겠지 하고 덮어둬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생사의 문제는 원래 해결 불가능한 건데요? 라고 세상에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지만 불교에서는 딱 한 군데 이곳에서는 이 마음 공부에서는 생사를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사일 길이다. 생사를 대적할 힘과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죠. 늙어서 죽으면 어쩌지? 나이가 들어서 고독해져서 고독사하면 어쩌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온갖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일이 많아서 젊을 때는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바쁜 것 때문에 이 근원적인 문제를 딱 덮어둬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문제들이 막 열려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 모두가 해결해야 될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얼마 전에 직지 직지인심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어떤 활자인데 이것을 청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지축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직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직지라는 것이 되게 놀라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서 막 큰 이제 것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화대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직지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것을 문화대적으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 불교의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법문을 들어보니까 담당자분들께서 들어보니까 아 직지가 문화재적 가치 이상에 정말 인류의 일체 모든 70억 인구의 모든 존재들의 괴로움을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야 이게 유일한 답일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어떤 정신적인 문화유산에는 주목을 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거든요. 이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이 선의 이것은요. 제가 스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인류 인류가 깨어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어떤 기디예요. 이건 종교에 제한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 서양이나 유럽에서 깨어나고 있는 깨달음으로도 깨어나고 있는 많은 서양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라고 영적 교사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직지 선법을 가지고 서양의 많은 사람들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란 이름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쓴 글이나 법문을 들어보면 그냥 딱 이 직지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일이에요. 반야바람 일을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반야 지혜를 밝히는 딱 이 하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의 편견은 깨달음은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 에게나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는 부처님 근처에도 못 가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복이나 짓고 기도나 하고 수행이나 해서 공덕을 지었다가 이렇게 할다 보면 나중에 몇 생 후에는 내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때가 오겠지 지금은 아니야 내 문제는 아니야라고 누구나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놀라운 선불교의 가치 이 반야심경의 반야지혜라는 이 가치에 눈두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살다 보면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 괴로움이 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내 인생에 갑자기 큰 괴로움이 왔다 하는 것은 곧 반야심경에 의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가 이제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 해결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괴로워 죽겠다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을 깨달아서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 일체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왔다라는 것은 괴로움을 해결할 지금이 저로의 기회라는 것을 힌트로 보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괴로움이 왔을 때 아 이 괴로움을 통해 내가 괴로움을 해결해야겠구나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더욱더 상처받아서 그냥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맺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만나보고 상담도 하고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마음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반야신경 반야지혜를 반야바라미를 통해 깨닫는 이 하나가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에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에 작은 방편을 줄 수 있겠죠. 그 문제를 조금 거기서 좀 편안해지긴 하더라고요. 마음치유 같은 어떤 해결이 되긴 돼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때뿐이고 그게 지나면 또다시 괴로워져요. 왜 그러냐면 몸과 마음이 진짜고 세계가 진짜라는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이런 관념 속에서는 이런 관념이 밑바탕에 딱 깔려있는 동안은 이런 분별심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동안은 그거는 병과도 같아요. 병의 씨앗을 안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은 끊임없이 좋고 나쁜 걸 둘로 나누어서 좋은 건 더 갖고 싶어 집착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고 애쓰는 탐심과 진심을 양산해내는 그게 치심이거든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바탕이 무명의 바탕이 있을 동안은 반드시 우리는 취사 간택심에 허덕이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집착하는 삶을 추구하고 싫은 걸 미워하고 거부하고 버리려고 애쓰는 삶을 추구하면서 평생토록 문제를 양산해내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단 하나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답 단 하나의 근원적인 약 병이 걸렸으면 고통이란 괴로움이라는 병이 걸렸으면 약을 복용해야 되잖아요. 불교는 법의학이라고 법의학 법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경전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법의학을 복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약을 먹고 병이 나왔으면 그냥 병 없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병이 나은 또 다른 어떤 해탈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괴로움이 사라지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묶인 곳에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탐지지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끄는 게 열반이거든요. 반야바람을 할 수 있는 반야 지혜를 깨달아서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 그게 부처님의 중도이고 그걸 대승불교 방식으로 설명하면 반야바람일 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일은 어떻게 해야 증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는 방식이지만 이건 유의조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인과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를 얻잖아요. 지금 여기 없는 것을 얻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없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본유 금유라고 해요. 본래 있는 것 마조스님께서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다. 반야바람일이 지금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미 소를 타고 있구나라는 것을 문득 알아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필요 없어요. 어떤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걸 통해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하나 이 공부만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행이죠.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머리 나쁜 사람은 못 가요. 운동신경 있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못 돼요.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부 가운데 딱 하나 이 공부만은 100% 모든 존재가 다 타고났어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존재 조건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공부만은. 30년 공부한 사람은 더 빠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빠르다? 아닙니다. 저를 내가 잘하는 사람은 더 빠르다? 안 그렇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음 공부라고 해요. 유의 조작의 공부가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해요. 애쓰지 않는 공부다. 그럼 어떻게 하는 공부냐?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마음을 내면 돼요. 간절하게 발심을 하면 된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괴롭힘의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겠다. 왜?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괴롭지 않으니까 난 지금은 달콤하니까 이걸 가지고 느끼고 행복해하고 나는 이걸로 됐어. 이러고 살 거냐. 아니면 지금은 행복해도 언제 올지 모르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그걸 지금 내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 공부할 마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유튜브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밌네 들어볼 만하네 그래서 심심한데 한번 들어볼까 시간 때우는 용어로 그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것도 좋은데 유튜브 법문을 듣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똑같이 설법을 듣고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단계 아닌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볼 만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삶에 도움이 되니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방편의 얘기를 더 좋아하죠. 세상 어떻게 살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방편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듣는 분들은 재미있어서 듣기는 하는데 이 선의 법문 직지인심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깨닫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좀 재미없어 해서 넘긴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법문을 듣다가 처음에는 들으면서도 안 들린다 그래요. 한참 듣다가 내가 어느 날 문득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스님 요새는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삶을 어떻게 살고 집착 없이 살고 이런 얘기 하시더니 요즘에는 갑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고사님 1년 전에 했던 설법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쿠 맨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는 뭘 듣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죠. 사람은 신기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또 자기의 어떤 내가 관심사 분명히 말은 나오고 있는데 내 관심사 그 부분만 걸러들어요. 누구나 취사 간택해서 들어요. 본문을 들 때도 그러다 보니까 내 근기가 올라갈수록 더 다르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아 이 마음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조교 노은계공 도일체고액 몸과 마음이 공하다라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반야바라밀입니까? 일체의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전부 공이라고 관하면 그것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것이다. 비로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마음으로 야 내가 저 스님이 얘기하는 스님이 컵을 들면서 어느 날은 컵을 들면서 이게 법이다라고 하고 이게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데 죽비를 탁탁 치면서 이게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걸른단 말이죠. 저런 얘기는 뭔지 모르는 얘기는 그러나 나중에는 뭐지? 뭔 말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궁금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점이 이 직진심에 이렇게 이게 법이다라고 할 때는 이 얘기를 듣고 발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법이다. 몰라요. 이거 머리로 답을 낼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본래 면목인데 이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머리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로는 몰라야 돼요. 숭산 큰 스님 말씀처럼 오직 모를 뿐 모르니까 모르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다. 저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난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공부의 자세입니다. 그게 발심한 사람들이 발심을 하게 되면 즉 내가 소양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이 뭔지 진짜 본래 면목이 뭔지 바냐바람이 뭔지를 진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자세예요. 알 것 같다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무쳐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모르고 모르고 또 모르는데 사무쳐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는 답이 나올 수 없으니까 유의 조작으로는 노력해가지고 답을 낼 수 없어요. 앉아서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답 내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길 없는 길입니다. 그게 반야바람일이에요. 길 없는 길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없어요. 반야바람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오래 염불하면 된다 오래 자선하면 된다 이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계속해서 이게 법이다 이게 자기 면목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꽉 막힌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가나선의 방식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안으로 궁금함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게 발심입니다. 진짜 알고 싶다 마음으로 알고 싶다 그게 발보리심 보리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발보리심이고 금강경에서 아상을 타파하라고 아상을 타파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반야심경에서는 오온개공 이라고 설명을 했고 금강경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타파하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인 중생 수자상을 타파한다고 할까요? 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안욕다라 삼략삼보리가 무상 정등 정각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에 발심해라 이거예요.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나는 이 최상의 깨달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불교는 파사현정이라고 해서 삿된 걸 파하면 바른 건 그냥 드러나요. 깨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새로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깨뜨릴 것만 있습니다. 뭘 깨뜨려야 될까요? 부처님께서 오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유력한 사람의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너가 직접 확인하고 채득했을 때 그래도 맞다면 그때 믿어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는 강한 결심 결의 결의에 찬 마음 그게 불교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게 발심이고 발란혁다라 삼략삼보리심이고 그게 반야바라미를 하는 방법이에요. 간절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간절한데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등명 법등명 하게 돼요.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분별심이잖아요. 생각을 따라하지 않고 생각 이전에 지관 멈추고 본단 말이에요. 생각은 분별이라고 법문을 하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나를 보게 돼요. 자등명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내 일거수일투족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법등명 법을 비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법에 의지한단 말이죠. 나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그 먼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매주 법회를 오는 분도 계셔요.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럴까 그게 이제 발심이 돼 있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발심 간절함이 강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화두가 들린 상태예요. 그게 계속 지속돼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예요. 대서장에서는 화두를 들고 버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많은 분들이 화두가 들려있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그냥 법문을 듣고 어떤 분들은 밤새 법문을 틀어놓고 틈나면 귀에 이어폰 꽂고 산에 가서 길을 걷고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발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발심을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향해 가는 공부의 길이에요. 특정한 방식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식이 전혀 없다고는 또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느냐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 방법 아닌 방법의 핵심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수행법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반야바라밀을 마하반냐바라밀이라고 불러요. 즉 반야바라밀만 그 앞에 마하라는 수식을 붙여요. 가장 위대하고 큰 가장 뛰어나고 수승한 바라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하바냐 반야바라밀 말고도 다른 바라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많은 공부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라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한 발심 발보리심 발나뇨따라 삼미약삼보리 여러분 나는 제가 자니까 에이 깨달음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30년 50년 공부한 선빵 스님들과 자질 공부의 자질면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과 부처님과 이 성품 측면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히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가 삼보냐? 자성삼보라 그래요. 자성에 자성삼보 불법성삼보가 자기에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고 팔만대장경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청정한 승가 스님들이 자기를 스님이라고 해요. 내가 발심한 사람을 스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가를 심출가를 진짜 출가라고 해요. 조전시대 때 서산 스님은 요즘 같은 시대는 승복 입은 도적 같은 놈들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스님이라고 해도 이거 입고서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 참된 스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에 있어도 내가 바르게 발심을 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청정한 승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공부죠. 이 불교는 모양을 쫓아가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모양을 타파하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더란 말이죠. 제가 20대 때 출가하기 전에 머리 기르고 있을 때 옛날 에피소드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그때 돈이 별로 없어서 자취방을 싼 데를 어디를 구할까 하다 보니까 산을 하나 넘으면 공동묘지를 지나서 산을 넘으면 거기 집 한 채가 달랑 있고 거기에 자취방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늦게 혼자 이렇게 걸어서 산을 넘어서 자취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말 되면 그나마 옆에 방 한두 명씩 있다가 주말 되면 다 집으로 가고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가위가 확 눌리는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가위가 눌려요. 그때 모르니까 귀신이 나를 누르고 있나 이래 씹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 두렵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출가를 딱 하고 나서 처음에 초기에 가끔 가위 눌리는 게 출가 추기에도 한두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가를 딱 하고 났더니 제가 거기에 이렇게 그전에는 가위 눌림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길을 썼는데 출가하고 났더니 이게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배포가 생기냐면 이게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귀신이라면 날 잡아가려고 하는 귀신이라면 야 내가 스님인데 스님인데 어떻게 와가지고 나를 지금 이러느냐 하는 어떤 배짱이 막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확 놔둬버리고서는 얘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네가 스님을 어떻게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배짱이가 그냥 탁 놔버리고 지켜보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서 싹 사라져버리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출가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머리를 깎고 그런데 제가 머리 깎았을 때랑 깎기 전과 뭐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내 마음이 아 난 스님이야 하는 이 마음이 나를 든든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때 저는 정식 스님도 아니었어요. 행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저를 그렇게 바꿨잖아요. 아 이래서 출가라는구나 싶다란 말이죠. 즉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요즘은 출제가가 따로 없잖아요. 공부하겠다고 미얀마 가는 분들 보면 스님들만 갑니까? 제가 신도인들 중에 미얀마 가서 단기 출가하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지금 전국에 보면 선빵에도 시민선빵 같은 곳에 제가자 분들 엄청 많으세요. 스님들께서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제가 불자분들께 공부를 배우는 일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라서 그런 상에 매이지 않아요. 스님들도 제과자 분들 중에 훌륭하게 공부하신 분들에게 법문을 듣죠. 당연히. 왜?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라서 그런 스님들을 오히려 더 위대한 훌륭한 스님이라고 생각하죠. 스님이라는 상에 묶여있지 육조가 육조 스님은 육조 스님은 행자였는데 정식 계도 안 받은 행자 그럼 제가자 하나 똑같죠. 어찌 보면 행자였는데 지금 말로 하면 종정이 됐단 말이에요. 육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상을 깨는 종교 그러니까 그 어떤 상도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출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발심하는 것이 출가다. 발심을 하고 나면 이제 아 반야바라밀을 닦으면 되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 반야바라밀을 이 반야심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공의라고 관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밀에서는 대승불교의 경전에서 바라밀에서는 대표적으로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할 수 있는 바라밀을 즉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텅틀어 하나로 말하면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마하라고 했단 말이죠. 즉 반야바라밀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모두가 같은 바라밀인데 그것은 결국 반야바라밀인데 겉으로 왔을 땐 다른 바라밀이 있단 말이죠. 그걸 육바라밀이며 혹은 십바라밀이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육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에요. 이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도 중생이 나라는 중생이 아상을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 여전히 나라고 여기는 이 중생이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닦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유의조작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그런 방식의 중생이 닦아가는 유의조작의 방식의 육바라밀이 있고요. 그것은 방편이에요. 진짜 육바라밀은 본연산매 이런 말을 쓰듯이 본래 육바라밀 아 나의 본성품은 나의 본래는 본래가 육바라밀이 구족되어 있구나. 나는 완전한 보시바라밀의 존재구나. 이대로가 지게바라밀이고 이대로가 인육바라밀이고 선정바라밀이고 정진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구나. 육바라밀이 완전히 본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닦아갈 게 따로 없는 것이 진정한 바라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선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육바라밀인 어떤 게 있는지 중생들이 또 그것이 결국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선의 육바라밀 즉 반야의 육바라밀 애써서 조작하는 유의에 아니라 무의의 육바라밀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